다이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아주 작은 팬더가 자리에 있습니다. 오렌지색 헤드셋을 한 팬더가 디제잉을 하면서 미닐리프터의 비트를 조정하고 있는 것처럼 디제잉하는 팬더를 확대한 피규어 중 하나를 이번 경매에 내놓았는데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계 채널의 이은경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푸바오를 좋아하시나요? 솔직히 저는 유튜브에서 시계 영상은 잘 안 봐도 푸바오의 먹방 영상은 정말 자주 볼 정도로 요즘 푸바오에 빠져 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스위스 출장을 다녀왔는데 정말 귀여운 팬더 한 마리를 보았고 이 귀여운 팬더를 구독자 여러분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시계 유튜버가 갑자기 무슨 팬더 타령인지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채널 고장입니다. 오늘 저는 살아있는 팬더가 아니라 팬더 모티프가 들어가 있는 시계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할 시계는 스위스 독립시계 브랜드 모저 NC와 MBNF가 함께 제작한 모저 NC MBNF 스트림라이너 팬더모니움이라는 시계로 다이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아주 작은 팬더가 자리에 있습니다. 이 시계는 지난 6월 말에 2023년 온리워치 에디션으로 처음 공개가 된 시계인데 시계가 아니라 팬더가 그려진 포스터로만 공개가 되면서 사람들의 궁금증만 증폭시켰었습니다. 저 역시도 아니 도대체 저 팬더가 시계에 어떻게 들어간다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8월 말에 열린 제네버 워치데이에서 시계의 온전한 모습을 드디어 공개했습니다. 시계의 모습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저 NC의 스트림라이너를 기본 베이스로 하고 있으며 모저 NC 단독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MBNF와 함께 만든 것입니다. 팬더를 처음 시계에 적용한 브랜드는 MBNF로 2011년 온리워치 에디션에서 처음으로 팬더 모티프를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도 MBNF는 온리워치 에디션에서 팬더 모티프의 시계를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구독자 여러분 온리워치가 뭔지 혹시 모르시는 건 아니시죠? 2019년 11월에 시계 채널에서 360억 원짜리 파텍 필립 시계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기록이 깨지지 않은 360억 원짜리 시계가 탄생한 그 경매가 바로 온리워치 경매였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온리워치 경매는 시계 브랜드들이 단 한 점씩만 제작한 시계를 경매를 통해서 판매해서 그 돈을 뒤센 근이추축 연구기금에 기부를 하는 자선 이벤트로 2005년에 처음 시작해서 2년마다 열리고 있는데요. 올해로 10회째를 맞았습니다. 다시 팬더 이야기로 돌아와서 MBNF가 온리워치 에디션의 팬더 모티프를 여러 번 사용한 이유는 뒷앤 근이추축 중에 환우들 대부분이 어린이들인데 어린이들 중에서 팬더를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팬더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것 같아서 팬더를 선택했다고 MBNF의 막시밀리안 부세 CEO가 말했습니다. 사진을 보면 2011년에는 팬더가 우주선을 몰고 가는 것 같은 모습이라면 2021년에는 손목 위에 귀여운 팬더 한 마리가 앉아있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모저앤씨와 협업을 해서 더욱 귀여운 팬더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제네버 워치데이 다시 이번 제네버 워치데이에서 공개한 모저앤씨 MBNF 스트림라이너 팬더모니움 이야기로 돌아와서 제네버 워치데이 기간인 8월 말에 시계의 온전한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프레스 컨퍼런스에는 모저앤씨의 에드워드 메일란 CEO와 MBNF의 막시밀리안 부재 CEO가 함께 참석을 해서 시계를 소개해줬는데요. 아쉽게도 온리워치 월드투어 때문에 실물은 볼 수 없었습니다. 직경 42.3mm 사이즈의 스테네츠 스틸로 제작한 이 시계는 모저앤씨의 상징적인 스트림라이너 케이스와 브레이슬릿 그리고 퓸의 다이얼이 특징으로 다이얼의 10시 방향의 미닐 리피터의 해머를 볼 수 있는데 이 해머의 중간에 팬더가 자리에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살펴보니까 미니어처 팬더의 높이는 5.35mm에 불과한데 디자인 및 개발 단계부터 모델링, 제조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에 거쳐서 수작업으로 완성을 했는데요. 턴테이블에는 팬더의 발자국까지 그려 넣었고 이 턴테이블은 미닐 리피터가 작동할 때 실제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오렌지색 헤드셋을 한 팬더가 디제인을 하면서 미닐 리피터의 비트를 조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이얼의 도시 방향에는 시분 핸즈가 있고 중앙에는 MBNF의 레거시 머신에서 가져온 대형 서스펜션 밸런스 빌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어스프링은 모저앤씨의 자회사인 프레시티즌 엔지니어링에서 생산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협업이 더욱 뜻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계는 오는 11월 5일 토요일 제네바 팔렉스포에서 열리는 온리워치 경매에서 주인을 만나게 될 텐데요. 과연 얼마에 납찰될지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번 제네바 워치데이에서 이 작품이 더욱 주목을 받은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바로 8월 30일 저녁에 열린 특별한 경매 때문입니다. 이번 제네바 워치데이에서는 필립스 경매가 주관한 아주 특별한 경매가 열렸는데 불가리와 브라이틀링, 오리스, GPHG 등 제네바 워치데이에 참가한 여러 브랜드와 단체 등이 참여했습니다. 경매의 목적은 제네바 시계학교 학생들의 장학금을 모금하기 위해서였는데 경매 상품은 일반적이고 평범한 시계가 아니라 예를 들면 불가리는 로마에 있는 불가리 호텔에서의 2박 3일 브라이틀링은 브랜드의 앰버서더 중 한 명인 맨시티의 엘링 홀란드와의 프라이빗한 만남 등을 경매 상품으로 내놓으면서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모전씨와 엠베네프도 함께 경매에 참여를 했는데 상품이 바로 팬더 피규어였습니다. 팬더모니움 시계에 들어간 디제잉하는 팬더를 확대한 피규어 중 하나를 이번 경매에 내놓았는데 최종적으로 2만6천 스위스프랑에 낙차됐습니다. 사실 저도 정말 너무 갖고 싶어서 비딩에 참여를 해봤는데 가격이 계속 올라가서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시계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과 올해 제네바의 워치데이에 관한 내용은 9월 말에 나오는 몽트르 코리아 10월호를 봐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정말 팬더 피규어를 너무너무 갖고 싶었는데 끝까지 경매 비딩에 참여를 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 작은 피규어가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모전씨와 엠베네프의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또 온리워치 프레스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는데 이때 바로 이 팬더 피규어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는 제가 갖고 하나는 시계를 좋아하는 지인께 드렸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 이거 하나는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시고 내용에 있는 링크에 이벤트 신청을 해주시면 이벤트 참여가 완료됩니다. 시계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이벤트 참여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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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